현재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.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연공을 7시간가량 보겼는데도 우리 군은 그걸 떨어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전투기 한 대만 수락했습니다. 한글자막egan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첫번째 벌어진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. 반드시 그 배부에는 전문성 없는 그것도 병영변제자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주기를 해야 해요. 유서연을 매진하라. 한글자막 by 한효주